선생님들 잠시만요 잠시만요 혹시 제가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네네네 어... 이거 그 함정은 제가 알려주기 힘든데 함정은 알아서 피하세요 근데 함정 말고는 좀 테리 멀어가지고 그냥 앞에서 와도 될 것 같아요 아 준비됐네? 그냥 함정은 그 양쪽 길로 마이크 된 사람이 한 명씩 가져야 돼요 준비 오도하지 마세요 준비됐잖아요 준비됐잖아요 님아 준비됐는데 오다하지 마세요 준비됐으니까 네 거기 뒷편 장소에요 뒷편 장소를 막고 가야되요 윗길 오신 분들은 왼쪽 왼쪽으로 가세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 다음 가운데 피하시고 왼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왼쪽 Folk 왼쪽 왼쪽 쪽 가요 쪽 가요 적 가요 answers 절台灣 가운데만 가세요 가운데만 ech ím 그냥 벽 붙어서 가야되겠네요 아 님들 자꾸 보이스 모드 겹치는거 같은데 한번만 해줄래요? 좀 헌스러우거든요? 어 님들 빨리 막으세요 빨리 막으세요 뭐야 이거 위개도 막고 위개도 막으세요 이거 그냥 준비가 다리 앞에 세대는거니까 그냥 오지게 막아도 될거같애 다리 생투면 뒤로 가고 좀비가 똥물에 빠지면은 다리 앞에 세대니까 어..아무튼 어..오케이 이제 뒤로 와요 뒤로 뒤로 다리 건너가서 다시 막으세요 빼지말고 위개도 다 막아요 빼지말고 한명만 진행하고 두명인지 아무튼 뭐 막아요 빼지말고 이거 좀비 용암에 빠지면은 똥물로 태대고 아니 똥물에서 다리앞으로 생겨네 저렇게 태대 근데 이거 텔 없애가냐 앞에서 막으세요 텔이 없잖아 텔 없음 와 이거 진짜 토큰맵이네 진짜 이거 그냥 토큰맵인데 진짜 토큰맵이네 진짜 알치자 아 다리앞에 탈퍼되네요 도망가세요 좀보 좀더 아잇 아잇 좀 더 막아주는데 저 동아리 좀 조용히 하시면 안될까요? 정권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지금 길 모은 사람들 빨리 조금만 더 막아도 돼 빨리 더 막아도 될 것 같아요 아이고 42초에 빠져 42초에 빠져 42초에 빠져 42초에 40 오케이 뺍시다 빼세요 님들 빼세요 빨리 빼세요 위키 님들 정면으 조금만 더 막아줘요 위키 빨리 빠져요 위키 빨리 빠지고 정면 조금만 더 커버 정면 조금만 더 커버 정면 조금만 더 커버 정면 조금만 더 커버 해줘요 위키 빠지게 위키 빨리 빼요 오케이 됐다 됐다! 빼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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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어! 이제 늦으면 나고! 이제 빼세요! 폴팩님, 오더의 열정은 알겠는데 서버 룰은 지키면서 합시다. 늦으면 나고! 빨리 빼세요! 어 10초! 10초 만에! 패런! 패런! 빨리 패런! 패런! 한 번 죽겠다! 개고양이! 어우... 세 명 죽었다. 이제이... 이거는 오버지팬입니다. 일단 뒤로... 일단 버티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버티를 한 번 막으면서... 그쳐지지 말고 막으면서 버티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이거 진행을... 일단은 이거... 왔던 뒤에 막을 때! 왔던 뒤에 막을 때! 왔던 뒤에 막을 때! 이거... 한 명이... 그... 패런에서 빨리 버튼 누르고 치즈해! 한 명이 버튼 패런에서 누르고 빨리 치즈해! 패런에서! 패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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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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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샀다 샀다! 오케이... 여기 또... 여기 또... 여기도... 여기도 아까 보니까... 테리 좀 늦는 것 같은데... 좀 열고 빠져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어우... 위험하다... 위험해... 그... 맨 앞에 진행하는 데가 철창이라서 좀... 앞에 오는 사람 많아야겠네요... 어! 열렸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아까랑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뭐... 문이 열렸네... 힐! 어... 뭐냐 이거... 스읍... 스읍... 좀 20초 더 막 꼽으면 될 것 같은데... 테리 좀 늦으니까... 어! 반대쪽 깨 준비 셌다! 뒤로 샘! 뒤로! 뒤로 샘! 진짜 죽겠다! 뒤로 샘! 옆에 준비 셌다! 다른 게 열렸다고요? 다른 게 어디 있음? 와우... 쟤... 뭐야 이거 루트가 두 개네? 루트가 두 개네? 와... 와 이거 루트가 두 개네! 신기한데? 막을 수 있는 데가 열릴 때까지? 이 문기랑 또 몇 시 많아요! 문기랑 또 몇 시 많아요! 문기랑 또 몇 시 많을 때 빼지 말고 막을 때 빼지 말고 막을 때 두 개가 없지! 1명 빨리 가서 진행하고 1명 빨리 가서 진행하고 조금 더 막았어요. 조금 더 뒤로 뒤로 이제 뒤로 이제 뒤로 정면 길 정면이 뒤에 정면이 와 신기하다 이거 와 길이 두 개나 있네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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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한테 리더 막았는데 군대에서 정비 불가능하게 막아봐요 탭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그냥 여기 물 못 올라가게 막아봐요 준비 어차피 물에서 형치속도 느리니까 물에서 못 올라가게 하면 돼 근데 이 루트는 탭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물에 있으면 뒤로 가서 막아보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살려줄etric 총 este 뽕 아 유 Met 문 수 1개 2개 문 2개 20 그 지 일단 20 6 вз 4 연 지금 10 아 담비가 너무 많아요 어 이거 문 날리고 뒤로 가죠? 뒤로 가죠? 델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오르막길에서 막아봐야 오르막길에서 다시 막아보세요 오르막길에서 다시 막아보세요 그니까요 그니까요 나가보니까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번에도 그냥 불안할 것 같은데 막아보세요 한번 빼지 말고 막아보세요 진행한 동안 진행한 동안 계속 막아보죠 막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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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막으면서 준비 거리해져서 최대한 막으면서 최대한 막으면서 고폭 있으면은 던지지 마세요 그냥 던지지 마세요 이거 던지면 나가겠다 으음 막아보시죠 계속 막아보죠 고폭 지금 던져볼 땐 있으면은 평평한 데다가 고폭 던지면은 준비 안나가오는데 오오오 날라다니고 봐 오 그만 그만 던지지 마세요 이제 또 계속 막으세요 오 뭐야 뒤로 뒤로 저거 희색깔 뭐야 뒤로 뒤로 저거 희색깔 타는거 같은데 뒤로 타서 막으면서 타서 타는거 같은데 뭐야 이거 한번 타보세요 빨리 어 움직여요 여드벤이 조작 졸려바닥 정렬벤이 야 이거 허벅이야 하나님이랑 미흡수가 더 빠르겠다 뭐야 이게 띠거 같은데요? 벚꽃 있지만 하나씩 던져야 되겠다 띠거 같지? 어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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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질드시네 오 오 님들 님들 최초 크림 최초 크림 빨리 크림이다 최초 크림 빨리 최초 크림 빨리 최초 크림